안녕하세요 조병욱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상품은 10월에 꼭 준비해야 되는 3대 질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질병 이제 워낙 많이 나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 사망통계입니다. 우리나라 사망률 1등은 암, 2등은 뇌혈관질환, 3등은 심장질환이에요. 우리나라의 사망률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3가지 질병, 이거를 즉 저희는 3대 질병이라고 합니다. 3대 질병이 도대체 뭐냐? 암, 뇌질환, 심장질환, 의료실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일단은 암부터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하는지 제가 간단한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장전망내암, 유방암, 생식기암 모두 일반암으로 분류되는 회사찾기 이렇게만 들어보면 단어도 생소하고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쉽게 설명드리자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모든 보험회사가 모든 암을 보상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예로 들어서 암은 보상해줍니다. 단, 생식기, 남자 같은 경우는 전립선, 방강, 고안암 같은 경우는 저희 가입되어 있는 금액의 절반만 주겠습니다. 혹은 유사암, 갑상선암은 300만원만 주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몇 천만원인 줄 알고 가입했던 암보험이 300만원만 주겠다 이런 경우들이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대장전망내암, 유방암, 생식기암 그 외 모든 암들도 모두 다 일반암으로 분류돼서 우리가 약속되어 있던 금액을 받는 보험으로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암수술비, 암입원일당, 항암치료비보다는 진단금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거 보험의 기본적인 상식을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암이 걸렸습니다. 암보험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비보험만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암보험이 보상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물론 가능합니다. 암으로 발생되는 치료비도 입원하고 통원하고 약국 가겠죠. 본인 가입 연도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만 틀릴 뿐 의료실비에서 암으로 인한 수술비, 입원 병실료, 심지어 밥값까지도, 그리고 항암치료비, 전부 다 수술비 모두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치료비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으실 텐데 많은 분들이 실비 다음으로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저희가 치료비는 실비가 커버해주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직장을 다니진 못하겠죠. 그때 발생되는 휴업손해비로 사용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암보험을 구성하는 건데 수술비, 입원일당, 항암치료비 전부 다 실비가 준비해줍니다. 때문에 우리 진단금으로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암진단금은요. 생존하던, 수술하던, 항암치료하던, 입원치료하던, 통원치료하던 상관없이 진단만 받으면 주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암입원일당은 암으로 진단을 받고 그 직접적인 치료로 입원을 하는데 4일이 초과하는 순간부터 10만원 혹은 20만원 주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길게 설명드렸는데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잘 안 주겠다는 보험입니다. 때문에 요즘에는 또 직접적인 치료라는 단어가 구설수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암수술비, 암입원일당, 항암치료비도 좋지만 준비하실 거면 진단금으로 준비하셔라. 진단금만 있으셔도 괜찮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용으로 구성하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30대 남성분이세요. 제 거 보험은 안보험이 만원밖에 안 해요. 근데 1억원 보상을 해준답니다. 너무 좋아요. 물론 1억도 보상하고 보험료도 저렴하면 좋겠지만요. 보험료가 저렴한 데는 사실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분은 갱신용으로 가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30대, 20대, 10대 혹은 40대 초반도 암에 걸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는데 갱신용으로 준비했을 때 나중에 정말 보험료 폭탄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보험료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으실 때 더 많이 질병이 발병되시잖아요.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용으로 꼭 준비하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은 CI 보험은 피하라예요. 용어가 좀 틀려요. 리빙케어라는 사명을 쓰는 보험도 있고요. 그냥 CI라는 보험들 쓰는 보험들도 있습니다. 근데 H사의 어린이 보험에 CI 들어가는 그 보험은 좋습니다. 근데 CI 보험은 뭐냐면 크리티컬 일레스의 줄임말이에요. 중대한 질병을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암에 걸렸어요.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되는데 중대한 질병, 중대한 암이 아니시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거든요. 때문에 CI 보험이 아니라 모든 암을 보상되는 일반 암으로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암보험은 간단한 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질환이랑 심장질환 팁도 한번 볼게요. 뇌혈관질환 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를 준비해라.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제가 분류표를 한번 볼게요. 뇌혈관질환이 있고요. 뇌졸중이 있고요. 뇌출혈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이 혈관이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뇌혈관질환이에요. 근데 이 혈관의 문제가 커져서 혈관을 막아버렸다. 뇌졸중입니다. 막혀있으니까 혈액이 지나가다가 뻥하고 터집니다. 이게 뇌출혈이에요. 근데 시청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다 터지고 나서 보상받아야 될까요? 막힐 때 혹은 막히기 전부터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과 마찬가지로 뇌질환, 심장질환도 보상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일단은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도 마찬가지지만 암보험 같은 경우는요. 암에 발병되셨던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암보험들이 이제는 있어요. 근데 뇌질환, 심장질환은 유병력자들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예전처럼 건강체, 건강하신 분들처럼 가입이 쉽진 않습니다. 때문에 어릴 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준비하잖아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쌉니다. 그러니까 예로 들어서 우리가 20대면 3만원이면 3만원만 20년 내면 될 텐데 우리가 60세에 준비한다? 정말 필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그때는 10만원씩 20년 내야 된다.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보험료 7만원 차이가 아니라 7만원씩 20년 납입을 차이가 나니까 엄청 큰 차이다. 마찬가지로 CI보험은 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암보험 가입 팁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뇌질환, 심장질환 가입 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장질환도 마찬가지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이 협심증이 보상이 된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할 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품을 하나 준비해드렸어요. 가입 대상 실비만 있으시거나 준비된 보험이 만기가 짧거나 갱신형이신 분, 그리고 뇌출혈만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그리고 CI보험, 그리고 암의 범위가 작으신 분들은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품 특징으로는요. 무해지 환급형으로 표준형보다 20%에서 40% 저렴할 거고요. 일반암 최대 5천만원, 뇌혈관 허혈성 최대 5천만원인데 이거는 나이에 따라 좀 상의합니다. 그리고 질병후유장애 및 각종 수술비 입원일당 원하시는 특약들은 모두 다 넣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장 내용을 볼게요. 제가 근데 오늘 아까 주제에 보면은 10월에는 꼭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일반암 진단금이 2천만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유사암 진단금입니다. 유사암 진단금이 뭐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이것들은요. 원래 지금 보험의 증권들을 집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반암 진단금 옆에 이렇게 유사암 제외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유사암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이 4가지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2천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혹은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만 보상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유사암 진단금이 2천만원, 일반암 진단금이랑 똑같다. 이거는 뭐냐면 2009년도처럼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분류가 되진 않지만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경계성종양은 암과 양성종양이랑 경계에 있다고 해서 경계성종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경계성종양 같은 경우도 암으로 진단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사암 200만원, 300만원 나오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갑상선암도 2009년도 이후에는 이렇게 1천만원 이상 지급받는 회사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 10월달까지만 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암이랑 유사암이랑 똑같이 진단금을 나온다. 이게 키포인트일 것 같고요. 뇌졸중, 뇌혈관 진단비 각각 천만원씩 그리고 심근경색이랑 허혈성도 마찬가지로 천만원씩 구성해서 2천만원, 암 2천만원, 뇌 2천만원, 심장 2천만원 이렇게 좀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게 보험료잖아요. 보험료 제가 25년 납으로 체크했는데 20년 납입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고요. 20대 여성은 3만 3천원부터 50세까지는 6만 3천원, 남자분들은 3만 9천원부터 9만 3천원. 제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남자분들이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리고 나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폭이 엄청 크죠. 3대 질병이 명확한 노인성 질환이라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대로 보시고 여기 아까 플랜에는 2천만원인데 나는 우리 가족력도 있어서 4천만원을 원한다 생각이 되신다면 이 금액의 2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원하는 맞춤 보험료로 설정을 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최종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100세 만기로요. 무해지 환급형으로 보험료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제가 보험료를 안내드렸지만 보험료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납입기간을 길게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적으로 질병우유장애 요즘 유행하는 보험이죠. 그리고 각종 수술비, 입원비 등 추가 가입 가능하시니까 일단은 3대 질병을 없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가져가되 혹시나 원하시는 특약들이 있으시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칠 텐데요. 저희 3대 질병 없으셨던 분들에게는 10월달이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